악성 루머에 시달린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이 근황을 전했습니다. 가인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팬들 많이 속상했죠. 화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최근 가인은 공개 연인인 주지훈과 사생활 동영상 루머에 휩싸였지만 자신보다 팬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가인과 주지훈 양측 소속사는 루머에 대한 유포자 및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